그래서 차를 빌려 타고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간다. 불어와 독일어, 네덜란드어를 공용으로 쓰는 벨기에. 드니가 자란 곳은 인구 2만의 소도시, 위라는 지역. 생후 9개월 무렵 한국을 떠나 이 먼 땅으로 입양이 되어왔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기다리신 건지 문 밖에 나와 계신 부모님. 이제 준비한 인삿말을 건넬 차례다. 체육교사였던 아버지와 꽃집을 하던 어머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서른이 넘어 입양을 결정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드니를 끔찍하게 아껴주셨던 부모님. 드니가 어린 시절 꽃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진단을 듣고는 대번에 꽃집 문을 닫을 정도였다. 그런 아들을 한국으로 떠나보내고 얼마나 적적하실까. 아들 며느리 덕에 오랜만에 집안의 훈기가 돈다. 미니시 부모님의 선물. 바느질의 취미인 안싸돈을 위한 거다. 한마디로 아들 걱정은 마시라는 위로. 사돈끼리는 몇 차례 한국과 벨기에를 오가며 정을 쌓은 사이다. 아들 며느라, 이 시각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